오늘의 연구에 우리 포기했던 날씨 너무 좋다 한국도시의 사랑에 살아보는게 꿈이었어요 왜요? 갑자기? 원래 어렸을 때 바다 있는 데서 살아보고 싶어요. 무슨 계기가 있었나? 그냥 저 바다 보는 거 좋아해서 바다보는 분들에게는 아 바다를 좋아했구나. 제가 막 그렇게 풍경을 좋아하진 않는데 바다는 좋아해요. 바다 보는 거랑 하늘 보는 건 좋아해요. 오늘 하늘 봐봐. 아 세상에. 에리조나 에리조나 특히 노을 질 때. 에리조나는 낮에 게임하면 봄 잘 안보여요. 하늘이 너무 맑으니까. 여기가 임시 매장이래. 임시 매장. 굿모닝. 여기 여기. 여기. 이게 다 정서지. 이거. 제게. 조카. 아 어제 구현이 생겼어요. 아니 생겨졌어요. 아 이거. 여기 근데 핀스터가 없다. 그 거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. 이건 임시. 이거 임시. 아 주의가. 어. 아 주의가. 그치 자 아 이거 와 써봐라 이건 좀 꺼내셨어 이게 나 이게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지 왜 나랑 그치 그 색깔은 영상편집 여기 있는데 라이즈가 없어요 누가 잘 사갈 수 있는지 영상편집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잘생겼다 형 옷을 좀 빼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한국말로 인터뷰하니까 편하네요 한국말로 인터뷰하니까 편하네요 이제 앞으로 맨날 겪어야 돼 제가 하상형의 말투를 캐치한게 있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다고 딱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제 형이랑 둘이 인터뷰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 안하는데 여기 와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고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키웅유로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적악하게 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종우입니다 3 4 3 5 5 4 5 5 5 5 6 6